안녕하세요 이효찌 모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들고 왔는데요 링크로 할거에요 바람의 지휘봉이라고 꽤 옛날에 나온 게임인데 다시한번 해볼겁니다 역시나 기억에는 안나요 재밌게 했던거 같긴 한데 아멘 아멘 가논이겠죠 역시 링크는 녹색 모자와 녹색 옷을 입고 있네요 이게 왜 제다의 전설인가요 링크의 전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게임큐브가 옛날 게임인데 생각보다 그래비가 엄청 좋죠 그때만 해도 툴링크 하고 하나가 3D처럼 보이는게 처음 나온다고 해야 되나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 게임의 특징은 지루한 항해를 꼽을 수 있고요 그러나 오프닝이 엄청 기네요 스킵을 할까 계속 대형도 기억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사가 안 나타나서 왕국 전체를 바닷물을 채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안 해본 거는 그 돼지 얘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엔니에스 원투 재단은 해보질 않았습니다 남자애가 크면 녹색 옷을 준다고 하네요 오프닝만 한 4분 정도 그리고 본 것 같고요 그래픽이 나쁘셨죠 그러고 보면 동생이 있는 거는 일단 이번엔 Monti가 한 장래에 대한 의견 falt을 본단은 그 다음에 없는 시민이다 저놓은 사이에 저녁을 worship 남미가 반응 저녁을 입고 저녁을 입고 저녁을 입고 저녁을 입고 저녁으로 저녁을 입고 저녁을 입고 가재가 참 인정적이네요 귀엽죠? 귀엽죠? 첫번째 미션 할머니 만나기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잘 안나는데 내려가다 다시 올라오니 이 게임을 하려고 켜고 용 커트로로 굽혔어요 쿠르네 먼저 링크를 빨리 가게 해주자 아 돼지 잡기 못하니 따로 있네 안 잡히네요 안 잡히네요 안 잡히네요 어 귀여워갈 수 있네요 흠 흠 흠 흠 흠 흠 오랜만에 기억도 잘 안나 그럼 집으로 들어올거야 여기 여기인거 같은데 흠 바닥에 헬루피가 있네요 녹색루피는 헬루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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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이 아닌가 봅니다 이 집인줄 알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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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흠 흠 흠 흠 흠 흠 다 흠 흠 떨어지면 참소를, 참소를 액세하는 거겠죠? 심을 피해야 해요. 고이듯. 좀 노란색을 높여요. 심을 피해야 해요. 이앱! 이앱!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안 먹자. 안 먹자. 다 먹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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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가 알려져야 될 것 같은데? 필요 없어요. 할머니를 만나는게 더 중요합니다 산 것도 없이 시간만 가고 있거든요 이 집도 아닌가요? 링컨의 집은 어딜까요? 전체 지도가 없었나? 전체 지도가 없었나? 딱 봐도 아닌 것 같죠? 오! 벽에 또 벽에 바짝 달라붙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본 건가 아 여기 우체통 흠 흠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다시 왔어요 붓기 항아리를 던지면 이 루피가 나올래요? 큰아저 집이 어때요? 연턱위의 집인가 보네 여기 아줌만데? 이럴수가 링크야 너 집이 어디니? 집이 어딘지 제대로 못봤어요 닥치는 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도 아닌 것 같아요 이와알이 집으로 안 가봤는데 정말입니까? 이 루피는 그냥 익숙한 나라 이 루피는 아니라 이 루피는 계속 안 좋아서 엉덩이를 막을 수 있는 그룹을 막을 수 있는 이 루피는 사라코지 이 루피는 한번 볼 수 있는 이 루피는 군대 배에 와야될거같습니다. 칼을 얻을려면 이걸 해야되나 봐요. 검술이라더니 창을 대고 계시네요. 창을 대고 계시네요. 창을 대고 계시네요. 검술을 배웠습니다. 칼은 안 주시네요. 이럴수. 검사 특전인 탐보리기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얘기한대로.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이럴수. 횡베기부터 다시 해야 되니. 그룹 버튼을 누르고. 저렇게 같이 날씨였습니다. 저게 뒤로 가서 배낸 그런 검술이 있었는데 배우질 않아서 못사나 봅니다 자 그러면 링컬의 집은 어디일까요 기억 안 나요 저거 있지? 아까 가면 내 모습이 있는 거 같은데 운뚝실을 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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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뚝실을 기itung 운뚝시 당부분은 normalmente 숙주로 가면 안 돼 돌ünf Healthуры 동네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뒤로πει다 동네 PARzier 정세 뭐하고 계시지? 뭐하고 계시지? 가려워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악! 조짐이 아닐 것 같은데 절벽 위에 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거기일까요? 일로 피가 다시 있네 여기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니에요 쑥을 깔 수가 없는데 여기는 칼이 생기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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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떻게 계셔? 여러분이 생각나? 신나? 으응 사다리를 갖고 오라는데 사다리를 갖고 오라는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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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한테 가서 보러 가야 되구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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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상점인 것 같은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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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악! 아악! 잠시lan이한테 그래 동생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는 버튼을 따로 안아보었대요 집이 어딘데? 자 여기 하나 둘 셋이 다가왔고요 여기가 전원에 뺨을 낳을 텐데 눈에 빠졌습니다 오늘 집이야 그치 지금 마트가 깜빡깜빡거리는데. 출연진이 많았네. 오이구. 표지판이다. 적자가야 될거 같은데. 여기 한 번 가볼까요? 여기 한 번 가볼까요? 여기 집을 때는 마쁜데 상점일 것 같거든요 비가 모질러서 가방은 못 사겠어요 사다리를 타고 할아버지한테 가보도록 하죠 갑자기 조작봉을 살고 있어요 일단은.. 된 것 같구요 피도 없으니 그냥 나가죠 일단 깽패를 한번 쳐보니까.. 하지만 화는 안내시네요 시간이 없는데 나왔나? 다행이네요 난 이 녀석이 어디서 닦아볼까? 처음에 그 녀석이 이제는 이 녀석이 아는 jerks 아줌마한테? 돼지 잡아오라는 소리 일단 이쪽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여기 이쪽 집이 맞아야 되는데 할머니의 할자도 안 보일거든요 사운드는 집이 있네 설마 2층에게 졌을 줄이야 지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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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엄청 맥혀집니다 방패를 얻어볼까요? 안 떨어지네요 동생이 아마 납치돼서 구하러 가는 그런 이벤트가 나올 것 같은데 오우 전에 빠졌습니다 도랑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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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데이 여기 한쪽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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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팅을 하고 해적선이 태풍한 해적 두석긴데 사람이 있는데 스프브라잔 제다공주님입니다 정확한 후손이죠 숲으로 떨어졌고요 숲으로 떨어졌고요 호연이 소영이 우주 모자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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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상으로는 고마러 가는 것 같은데 칼이 없어요 다들 덥지 않냐고 쫓아오는게 이 아저씨는 뛰어가는거 가르쳐주려고 해볼거 같구요 어떻게 잡니? 뭐 못잡는거 일단 한마디로 가볼거에요 일단 일단 한마디로 가볼거에요 너도 지금 화장실 남장 잠시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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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로 안돼 안되네요 칼 위에 있어야 되는건가 아저씨가 할아버지 갖고있을더니 없는데 독검수인데 아 독검수 으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잘 안됩니다. 그냥 모아서 때려야 되겠어요. 아, 빛날 때. 칼을 안 꺼놨구나. 오, 이거였거든요. 점프제이기. 점프제이기. 오... 컴수를 괜히 배웠네요 자 그러면은 방패를 다시 할머니한테 구하러 가볼까 합니다 동생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용사 특전인 난장판을 부르기 더 좋아졌어요 또 아리를 얘기하시려나 칼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안 떨어지네요 그냥 동생한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구하러 가라고 하겠죠 세이브는 어떻게 하더라 세이브는... 이 근처에 목이 죽어서 석섭을 갑니다. 20년 피되네요. 하느님의 좀 반덕하고 세상에 음악 찾느라고 아까 너무 헤매가지고 먹이는 가방이 있어야 쓸 수 있을 테니까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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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별생각이 없었는데 대리 꽤 다양한 게임이 나옵니다. 지재 어디서부터는 이젠 점심 시간에 에어컨을 해놓아야 할 것 같고 해적산이 있긴 가까이 오셨 해당은 없는 거 같고 동생아, 내가 갔다 동생아, 이 전자녀, 자유, 정관, 잡이 도착 동생아, 정관, 여태원, 동생아, 여태원, 사인, 너희와 함께 가뭇없이 가려니까 불안하긴 한데 떨어졌어요 올라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보수 공사한다고 끊어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소풍 안보이네요 일단 정간이 끊어있는데 오토점프로 왔습니다 검정은요 높이가 좀 나오긴 합니다 높이지만 일단 동근에 들어왔고요 도루피가 나오죠 도루피가 나오죠 일단 매달려 있는 거를 떨어뜨리고 종료할까 하거든요 저거 어디지 도루피가 나오죠 도루피가 나오죠 도루피가 나오죠 도루피는 실패했구요 신기하네요 어떻게 틈으로 떨어지네 촌시러운 옷을 입고 있는 링크를 보고 근데 두님이라고 하는걸 보면 신기하네요 이제 동생이 새한테 잡혀갈거같은데 이제 동생이 새한테 잡혀갈거같은데 역시 역시 어떻게 도착하겠다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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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엄마 엄마 그 만든 생각을 이건 폭발 , 이래야 아까 끓고 그랬나봐요 형이 뭐 다음에 할 때 이만큼 까먹고 시작하겠죠? 할머니한테 눈을 하면 방패를 주시겠죠? 대화가 안됩니다 할머니가 챙겼나 보네요 방패를 할머니가 챙겼나 보네요 하앗 배가 이런 시골집에 있다니 신기하긴 한데 형이 칼도 용사가 썼다는 카레인 거 보면 좀 이상하죠? 지금 이용을 못하나 보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늦어지면 좀 그래서 자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